가자, 딱비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이청산을 연기한 윤찬영입니다 청산이는 온조랑 어렸을 때부터 소꿉친구였고 온조를 몰래 짝사랑하고 있는 순수하고 정의롭고 착하고 아주 날렵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좀비가 나타났을 때도 빨리 도망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치킨집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치킨집을 하시는데 그걸 되게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친구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배우들은 같은 반 친구들의 이름표를 모두 핸드폰 케이스에 붙이고 다녔는데 유독 이 사람만 오직 온조 이름표 하나만 붙이고 다닌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누굽니까? 온조 이름표만 붙이고 다닌 사람 누굽니까? 지금 메소드 연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찬영씨 마이크 좀 잡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접니다 왜 어떻게 된 겁니까? 온조 이름표만 갖고 다닌 거 저희가 이름표들을 하나씩 프린트 해가지고 이름표 스티커를 갖고 있었거든요 청산이가 항상 저의 목숨보다 온조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성격을 이제 좀 마음속에 좀 자리잡게 하고 싶어서 온조를 많이 많이 생각해야겠다 평상시에도 온조를 어떻게 하면 더 아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핸드폰 뒤에다가 이름표 스티커를 붙여갖고 다녔던 거 같습니다 촬영할 때 내내 아마 붙어 있었어요 지금 핸드폰 배경화면도 감독님께서 온조한테 해준 이야기를 배경화면으로 해뒀다는 소문이 있어요 맞습니까?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데 저한테 이렇게 책에다가 책 표지에다가 적어주신 글이 감명깊어가지고 찬영씨한테 해드리는 말이군요 제가 했었는데 온조한테도 그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이거는 감독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찬영이한테 먼저 했었는데 진짜 요즘 학생들 같지 않게 되게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리고 되게 신중하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런 모습을 오래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나 나중에 찬영이가 배우로서나 사람으로서 살다가 막 이렇게 힘들고 상처받고 그런 속상한 일이 있을까봐 비에 젖지 않는 바다처럼 살아라 지금 모습 간직하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지우도 찬영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두 학생 커플이 비에 젖지 않는 바다처럼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빠의 마음으로 네 아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이청산 역할을 맡은 윤찬영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저희 정말 열심히 재밌게 힘들게 찍은 작품이니만큼 정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See you on Netflix 감사합니다 이은 씨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6